음악 여기서 아주 간단한 간단합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피셔의 어빙 피셔 교수의 굉장히 유명한 정통한 이론입니다.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규정짓는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등호가 있고 좌측에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는 곧 물가 곱하기 실질 GDP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량과 화폐 유통속도가 있고 또 물가와 실질 GDP가 있습니다. 양쪽을 곱하면 결국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좌측이 의미하는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재환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돈을 지불했으면 그 돈을 수치한 사람이 있겠죠. 물가와 그리고 실질 GDP를 곱하게 되면 수치한 돈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한 돈, 수치한 돈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규정짓는 변수 중에 화폐 유통속도와 그리고 GD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통화량의 증가 속도 대비 GDP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딘 속도로만 증가해 온 상태입니다. GDP는 큰 변화 없이 꼬물꼬물대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경제의 성장속도가 더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폐 유통속도도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장사도 잘 되고 기업도 채용을 많이 하면서 좋은 실적을 호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그렇다면 당연히 화폐 유통속도가 과거 이상으로 빨라진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유지가 될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화폐 유통속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변속 화폐 유통속도와 실질 GDP는 좀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양쪽을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물가와 통화량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때는 이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화폐 유통속도 그리고 GDP와 상관이 있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자영업자들의 영업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보고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르시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설사 저조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량과 그리고 물가라는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기가 빨리 빨리 순환이 안되더라도 그 이상으로 통화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태라면 결국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등식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화폐수량서를 여기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는 더 나아가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방정식을 놓고 직관적인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통화량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실제 맞붙여 놓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GDP가 1323조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화량이 1653조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GDP는 1897조원 그리고 통화량은 3132조원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더라도 GDP 대비 통화량의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더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GDP 대비 M2 통화량의 비율이 124% 그러니까 1.24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년 후 현재 16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GDP 대비 M2 통화량의 그 크기가 1.65배 정도로 상승을 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4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혼자서 이렇게 빨리 증가해 왔다면 당연히 이것은 앞서서 보셨던 피셔의 화폐수량설 그 방정식에 의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화량이 GDP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물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이 만약에 화폐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왔다면 국가 안에서 화폐가 제대로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사실 이 많아진 통화량이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자영업과 같은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서 통화량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돈이 자산으로 부동산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투자 목적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 자산이 꽉 틀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제의 한쪽 단면만 봐서는 왠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동산 시세의 상승이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화량의 증가가 만들어낸 지난 10년 동안 GDP를 뛰어넘는 급속도의 통화량 팽창이 만들어낸 부동산 시세의 상승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51평형이 2010년도에 22억 5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41억 3천만원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찍혀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18억 8천만원이 상승을 했고 상승률은 83.5%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무리 51평형의 대형아파트 그것도 강남 요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아파트가 40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가 무슨 빌딩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GDP를 능가하는 GDP의 약 2배 정도로 빨리 증가해왔던 통화량의 증가속도가 결국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에 가치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그 똑같은 물건에 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화폐의 숫자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돈이 흔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면 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통화량이 자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시장에서도 지금이 무언가를 내 집을 사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까? 지난 몇 년간의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택시세만 상승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상승을 했겠죠.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상가와 그리고 상업용 건물로 나눠서 살펴보실 텐데 2010년도에 그때 당시 모두 거래되었던 모든 집합상가 실거래가의 평균을 전용면적당 평균을 구해보시게 되면 2087만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것이 10년 후에는 전용면적당 한 평당 5861만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 상승률이 180.8%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죠. 아파트 상승률을 뛰어넘습니다. 상승 금액으로 치면 평당 3.3제곱미터당 3,700만원이 넘는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보통 땅의 면적으로 많이 환산을 하시죠. 대지 3.3제곱미터당 거래가격을 2010년과 2020년 집계를 해보면 2010년도에는 6,79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6,790만원인 것이죠. 그리고 2020년 현재에는 1억 4,400만원이 넘어갑니다. 평당 1억 4천이 넘는 거래가격에서 빌딩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남구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아쿠정동 현대아파트도 그리고 삼성동의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난 10년 동안 100%에서 200% 가까운 이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결정타가 된 것은 통화량이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바로 수긍을 해버리시면 안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럴듯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고 실제 그랬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셔야 되겠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